안녕하세요. 네이슨 나 역할을 맡은 김우석이라고 합니다. 하지마. 이제 내 차례입니다. 시발 이거 죄다 쓰레기잖아. 단 내다 버려야겠다.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. 널 갖고 싶어 제발 안아줘. 자기야. 내일 밤에 우리 아버지 사무실 터는 거 어때? 존나 잘 탈 거야. 뒷물은 아무도 몰라. 어설프게 잠겨있어서 여기 쉬울 거야. 금고에 금화하고 비싼 우편 수집해 놓은 거 있어. 내 동생이 생명선물 줄려고 갖다 놓은 거. 우리 쓸데없는 일제에 모두 집어치고 날 좀 쳐다봐줘. 날 숨지 말고 내 생명선물 내 생명선물 혼자야. 잊지마. 계약서의 내용을. 너는 날 반응시켜야 봐. 사랑해달라고 할 때마다. 단지 피곤에 귀찮아 짜장했어. 날 갖고 놀지마. 후에 날 심화시켜. 또 나의 소빈인 거야. 핑계라고 대신. 난 아무 느낌 없어. 더 이상 흥분되지 않아. 창문 깨고 잠을 샀다고 훔치고. 신반배한테 필요한 건 이런 게 아니야. 잠도 너무 쉬워. 흥분되지 않아. 맘 밀어받아 못 참아. 나도 빨라진같은 내 모습. 얼마나 더 이상 못 참겠어. 빨리 만져줘. 안아줘. 사랑해줘. 병력할 생각과 설득할 생각. 이젠 필요 없어. 나의 피해가 지금 실비. 하지마! 아무때나 난 안해. 특히 이런 기분엔. 타격하면서 참았어. 이젠 웃어갈지 몰라. 후에 이 맘을 맞춰. 왜 날 부정해야 돼. 불평 그만할게. 날 만족시켜줘. 제발. 실비. 싫다고 말했다. 한 번이라도 날 지금 비껴볼 적 있어. 있어. 근데 지금은 아니야. 근데 한 척으로 말하지마. 이젠 지겨워 짜증나자 미치겠다고. 내가 이 거지같은 일을 도왔던 유일한 이유는. 이 계약 때문이야. 이 피로사인의 계약서. 이거 찍는 거 보고싶어? 시발. 아니. 시발. 피가 이겼다. 빨리 붙여줘. 빨리 붙여줘. 집중해. 나한테! 어린애 지금 말아. 걱정할 테니. 난 너의 풍범차. 절대만 심판해. 시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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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모두 내 꺼. 말도 안 되는 소리. 다른 얘기나 하자. 마취제를 전해줍쇼. 들이마시게 하자. 조용히 입을 박아 숨지게 얼굴 파래지면 가방에 때려도 다름을 신문기사 보며 슬픈 척하는 거야 내 동생을 죽이면 아버지는 빡 돌겠지 내 동생을 죽이면 난 더 큰 방 쓰겠지 내 동생 죽이는 건 항상 말해오던 일 네 동생을 죽이면 모두 널 의심할 거야 총 한 장 훔쳐서 머리를 쏟아 약 깨끗한 나무를 한 방에 놓고 강도가 처지는 일로 보일 거야 모든 성 신고해버리면 엄한 놈 잡히겠지 내 동생을 죄니면 변호사 철때문에 내 동생을 죽이면 평생 괴로울 거야 내 동생을 죽이면 엄마는 볼 수 없겠지 그래 내 동생을 아냐 그래 내 동생을 아냐 어린 애가 죽이죠 죽이자 이거 할 거 괜찮다 진짜 우리 형이 정말 죽여주는 생각이야 완벽해 이제 우리가 다녔던 초등학교 앞으로 가기만 하면 돼 거기 애들 수업 끝난 뒤에 그냥 하니 죽게 받자 아이 시발 죽음이 천재야 둘 다 하는 거야 둘 다 죽일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애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서 가족들한테 몸값을 부다리는 것이 적짓을 남기면 자기 자식이 살아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나 사진을 찾아내면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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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많잖아 이 일이 날 얼마나 행동시키는지 우리 한 열 살이나 열한 살 쯤 되는 애를 오늘 날 이 내 차로 꼬셔서 네이처 쇠막 때문에 시체 면대에다 나 버리면 돼 뭐 나 버리면 돼 2. 2. 1. 2. 2. 3. 2. 3. 6. 7. 7. 11. 8. 11. 12. 19. 11. 우리가 차에 뭐 숨겨놨어요 소소한 생일이 된다 아 그런거에요? 네 쪽지가 적힌 6개의 종류를 찾아주는 6개요? 네 이 차 전체 공간이에요 아 여기 뒤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6분 드릴게요 어 6분 드릴게요 32분까지요 시작 쪽지가 얼마만 할까요? 두 손가락 두개만 한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여기 6개나 있다고? 아 잠깐 따뜻 회사에서 부르면 무조건 와주실거죠? 이랬군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가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가 3분 남았어요 힌트 하나 드릴까요? 힌트 하나 드릴까요? 누나가 다녀갑니다 위로권 오케이 그런데 이거 끝났다 땡 어디 있는 거야? 진짜 없어. 안 돼! 진짜로 안 돼. 카나는 휴지가 안에 있어요. 나만 담았어. 내가 담았지. 굉장히 힘드셨게 들었어. 매니저 대신 부릉부릉. 운전이랄까? 해드릴 수 있겠다. 어떡해. 아, 이거 어떻게 찾아? 아무것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? 아니, 이거 어떻게 찾아? 되게 따뜻하네요, 지금. 좋은 거죠? 저런. 불러두세요. 그럼 갈게요. 그리고 부르는 거 같아, 지금. 안녕.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